안녕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스크 메뉴의 환경 설정 중 접수 설정과 차트 번호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스크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먼저 접수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접수 시 알림창 실행과 접수 시 접수목록 하이라이트 효과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두 가지 옵션의 체크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환자 접수를 하시면 접수가 되었음을 알리는 알림창이 실행되고 접수목록의 하이라이트 효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접수 알림음 기능입니다. 환자 접수 시 소리로 알림을 원하실 경우에 체크를 해주시면 환자 접수 시 알림음으로 알려줍니다. 알림음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알림음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미리 듣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접수 시 하단 접수 탭 대기시간 색 표시 기능은 접수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환자는 접수목록의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기능입니다. 화면과 같이 10분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접수로부터 10분이 지난 환자는 데스크의 접수목록에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후 예약 등록 시 수납 완료 또는 귀가 상태로 변경은 접수된 환자에 대해 예약을 하시면 상태가 수납 완료 또는 귀가 상태로 변경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다음으로 접수목록 툴팁 보기에 체크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의 접수목록의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툴팁으로 환자의 최근 예약 정보와 진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CN 접수 사용 시 예약 내용 가져오기 옵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에 체크를 하시면, 화면과 같이 데스크에서 CCN 접수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어 환자의 예약 현황과 진료 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의 CC 내용도 입력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목록의 진료 내역,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수납금액, 당일미수금, 총미수금, 항목표시 옵션을 사용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접수목록의 해당 내용들이 표시되어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번호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에서는 치과 환경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환자 차트번호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원클릭에서는 화면과 같이 차트 설정에서 다양한 차트번호 부여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숫자와 생년원리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차트번호 앞에 숫자나 알파벳 그리고 특수문자 입력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데스크 메뉴의 접수 설정과 차트번호 설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